존경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꿀모닝이에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삼성전자 위기론 위기론에 대해서 지금 한 20분 정도의 영상을 한번 남겨놨어요 좀 길지만은 한번 여러분들 꼭 들어보십시오 들어보면은 삼성전자가 처한 현실이 어떻다는 것은 한번 대략 알아도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제가 항상 긍정 희망회로만 들린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또 이야기가 흘러가는지도 알아두면 좋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는 데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항상 희망회로만 들은 데 가지고 무작정 희망회로가 아니라 뭐 이야기 저에게 다 들어봐요 들어보고 논리적으로 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은 그 논리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면은 뭐 무시하기도 하긴 하겠지만은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전부 다 믿는 건 아니고 그만큼 참고해서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응용해가지고 아니면 벤치마킹 하면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항상 뭐 위기였고 항상 힘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말대로 연예인 걱정 삼성전자 걱정은 가장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이는 거 있죠 TSMC는 TSMC가 뭐 기사 보니까 뭐 일라노 일라노 반도체 만들었다고 뭐 기술 난제 해결했다 해가지고 또 보니까 원 동네방네 또 기사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기사를 한번 잠시 볼게요 도대체 일라노 반도체 기술 난제 해결을 해가지고 삼성이 앞섰다 참 기사도 멋지게 빼긴 빼던데 참 흥미롭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대만의 TSMC가 1나노미터 제조 공정 난제를 해결하면서 삼성전자보다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한 발짝 앞서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양산에 돌입한 건 아니지만 뭐냐면 양산은 아니에요 양산 양산에 돌입한 건 아니다 양산이 돌입한 건 아니에요 그냥 TSMC가 초미세 공정 영역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이제 그거겠죠 파운드리 패권 굳히기에 나섰다 그런 평가를 얻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20일 날에 보니까 외신에 따르니까 TSMC는 대만 국립대학교 있어요 NTU 거기하고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죠 MIT하고 함께 2차원 2D 소재를 활용한 1나노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언론에 나왔어요 흘려보냈고 근데 그 언론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신뢰도 있는 언론은 모르겠다고 언론에는 공개를 했고 이 연구 결과는 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반금속 및 단층 반도체 사이에 매우 낮은 접촉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12일 날 이렇게 됐다니까 그냥 논문 낸 거네 논문 반금속 및 단층 반도체 사이에 매우 낮은 접촉 저항 그 연구 논문을 보니까 반도체의 핵심 재료인 실리콘을 반금속 원소인 비스무트와 결합해가지고 양자 한계에 가까운 낮은 저항을 달성할 수 있는 2D 소재로 대체했다 2D 소재 실리콘은 인전 결국은 2D 소재로 바꾼 것 같다는 거죠 2D 소재로 과학자들은 2차원 소재가 실리콘의 물리적 한계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지만은 2차원 소재의 고저항 저전류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애써온 거죠 이번에 논문 결과로 비스무트와의 결합으로 높은 접촉 저항하고요 낮은 전류 전달 능력이라는 그 고유한 특성을 가진 2차원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고요 반도체 효율을 최고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보도에 따르니까 이들은 공정 단위가 낮아질수록 실리콘 사용이 한계에 도달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18개월 동안 2차원 소재 연구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저항 저전류의 2차원 소재 특성의 어려움을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해결했다 그렇게 언급을 하네요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뭐 무허의 법칙을 돌파할 수 있고 인공지능 전기차 등 사용과 1나노 이하의 반도체 생산을 달성할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엄청나게 자기를 막 띄우려고 하네요 띄우려고 하네요 좋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초미세 공정 영역으로 평가받는 7나노 이하의 반도체 양산이 가능한 업체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TSMC랑 3점밖에 없어요 두 회사 모두 현재 5나노 제품을 양산하고 있고 반도체는 나노 단위 회로의 선폭이 좁을수록 저전력 고효율 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미세 공정이 치열한 건데 반도체 업계에서 3점과 TSMC 중 누가 먼저 3나노 양산을 시작하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3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반도체는 5나노 대비 칩 면적은 35% 줄이면서요 성능과 배터리 효율은 각각 한 15%와 30%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TSMC는 현재 3나노 공정 양산에 박차를 가해서 내년 말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말이에요 최근에는 12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미국 예린저나주에 피닉스의 5나노 공정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고 여기에 추가로 3나노 이하 최첨단 공정 갖춘 생산 라인 5개를 증설해서 총 6개의 신규 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밝혔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도 내년까지는 3나노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요 그럼 그러나 이번에 TSMC가 1나노 핵심 기술 개발에 다시 성공하면서 3전에 발등이 불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하는데 과연 3전이 발에 불이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삼성전자도 대충 알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자들은 도달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삼성전자는 여전히 파운드리에서 글로벌 경쟁사 TSMC와는 격차가 큰 상황인데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깐 지난해 글로벌 파운드리는 여러분들 잘 알 거에요 TSMC는 한 54% 압도적 1이고 2위 3전이 한 17% 정도 17-18% 정도 될 겁니다 TSMC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울대 반도체 관련된 연구소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TSMC가 기술력과 자금력에서 경쟁사인 삼전보다 여전히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나노 반도체 공정기술 개발이라는 상징적인 논문을 낸 것 같다 상징적인 논문 반도체 해계몬이죠 패권 겨루기 형식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양산하려면 힘들 것 같고 논문으로서의 이제 그걸 보여주는 논문 우리가 기술력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허권이나 이런 논문은 TSMC보다도 제가 볼 때는 3성이 더 많을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을 건데 워낙 요즘 기사들을 보면 기자들이 워낙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좀 뭔가 비꼬는 놈도 있고 TSMC에 돈 받고 기사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별의별 기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사를 볼 때도 한번 그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고 분석할 줄 아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간 논문들이 썼다고 하니까 삼성에서 조만간 또 관련된 논문들도 나오겠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초미세 공장은 상당히 치열할 거예요 삼성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멋진 결과물을 낼 거라 믿습니다 하여튼간 여러분들 기사 참고하시고 내용 참고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출근 준비 잘 하십시오 그리고 개인식工作은 힘에 대한 말씀을 받을 수 있고요